오늘은 이제 여자친구의 여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안 떨리는데 오늘 하루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엄마한테 전화와서 양복 입고 갔냐고 엄마가 그랬는데 오늘 한숨도 못 잔 양형씨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표하셨습니다 투표하세요 이제 산에 가서 둘을 캡니다 장갑이? 넌 손 잡아 그룹을 캐고 있습니다 자연인 찍는 것 같아요 다 잘한거에요? 아니 저 막 잘할거지 어 뭐 안 까먹어 없어진다고? 술은 맛있어요 고소하니 농상태형이 아까 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응 재미있게 애기 뭐 먹어가지고 갑자기 뭘 나오면 아니구요 네 네 맞아요 아따가 뭐야 아 아 샀어 첫 쓰레기 첫 쓰레기 오 우와 저게 진짜 꿈이구나 내가 그동안 본 건 가짜였어 안 보여 빨간 것이 화장도 안 하고 피곤해 보이고 이게 남자지 이게 왜 나 앉아 왜 나 앉아 앉아 진달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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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뱀굴이야? 어 하다가 이거 나와가지고 아 진짜? 뱀굴 애기 두루 애기 두루 애기 떠났다고 진짜 귀여워 애기 두루 태웅이 죽으신 거 산에 왔다 전국 노래자락 저의 뒤로는 벚꽃길이 있는데요 벚꽃길이 있습니다 소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벚꽃길이 많아졌어요 벚꽃길이 많아졌어요 벚꽃길이 많아졌어요 벚꽃길이 많아졌어요 지금 일어났고요 오늘은 파케 한다고 하는데 또 열심히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 쪽파 왜 저거 다 해야하나 이게 대파인데 뭐가 자라요 뭐 뭐 쑥둥이 아니다 여기가 나무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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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수리스 아하 와 소들 다 쉬네 쉬고 있습니다 카우 마스터 카우 마스터